신체위선사 자동차보험이론과 실무를 강의하고 있는 박성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1차 합격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다시 말해 기본 강의의 강의를 듣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혀 새롭게 공부를 1차 합격하고 나서 2차 준비를 해야 되는 막연한 그런 상황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1차 합격을 하셨다는 데 축하를 드리고 올해 또 남은 긴 100일 동안에 정말 가열차게 한번 도전해 보시고 혹시라도 또 좋은 결과가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좀 더 나은 몇 년이 또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의 어떤 니저에 맞춰서 과연 남은 100일 동안에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에 대해서 제가 전문 강사로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보험이론과 실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점수가 그렇게 높기에는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물론 채임건제도 그럴 수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배점에 평균 점수가 올라가는 것은 거의 의학이론에서 점수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점수 배점이 많이 높은 것 같고 나머지 제3보험에서도 점수가 편차가 좀 많이 큰 거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자동차 보험은 혹자는 과락을 면하는 게 주안점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과락은 40점입니다. 40점 미만을 맞으면 과락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합격을만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합격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해 나아가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단기 안에 100일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7월에 도전을 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조금씩 준비하신 분들의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학습 안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의 하여튼 100일 도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멋진 도전입니다. 문제의 우리 출제 유형을 보시면 보시게 되는 것 같으면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에서는 약술형 서술형 사례 문제에서 사례에서 약술 서술이 포함된 문제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손해 사정 실무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약술형 문제는 서술하시오 비교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주로 공부를 목차와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례 문제에서는 범죄상 배상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보상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직업 보험금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결론적으로 똑같이 목차도 준비해야 되지만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게 면부적 판단을 해야 된다. 면부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에 대한 토론은 없을까가 화두가 되는 거고 보험금 직업 산정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역 기준을 아시아만이 결론적으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 문제에서 또 손해 사정사가 조사해야 할 사항이 돼가지고 아주 실무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출제되는 유형도 간혹적으로 약 4, 5년 단위로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신다면 우리가 2015년도부터 23년도의 기출 문제 보면 자동차 보상 보험과 관련된 법률에서 보통 약 20점에서 30점 사이 약 20%에서 30% 사이의 배점 기준이 있다. 100점 만점에 25점 정도가 거의 맥심 또는 30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 보면 약술형으로 다 나옵니다. 물론 요즘은 문제 출제 유형이 사례 문제 안에서 그에 대한 약술 문제를 묻는 상황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보통보험 약관과 특별 보험 약관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거의 3, 40점씩. 그다음에 보험금 지역 기준에서도 약 3, 40점에서 사실대로 여기가 한 25점이 나온다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 약관과 지역 기준에서 사실대로 약 60점 정도 또는 70점 정도가 나옵니다. 60, 70점이 나오고 간혹 여기가 손해 사정 실무에서 문제가 기출될 때만 이 분야가 줄어들 뿐인 거지 거의 여기다 보면 75점 정도가 여기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25점짜리 손해 사정 실무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4, 5년 단위로 출제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올해는 손해 사정 실무가 출제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면 올해는 특히나 자동차 보험 약관과 지역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학습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라는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법률은 보면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 민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험사기방지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은 너무나 중요한 거고 민법은 주로 합의 또는 합의권자, 누구가 상속을 받느냐, 소멸시효 이런 문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반이사불벌제 또는 뭡니까 보험의, 보험가입의 특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서 기본 강의밖에 보통은 듣지 않은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1차에 매진해서 합격을 하셨으니 일단은 합격을 한 김에 2차도 한번 합격을 하고 싶죠. 당연히 그래요. 하셔야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힘이 듭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신체 손해사정사의 4과목이 절대 적은 과목이 아닙니다. 책임건제 양도 많습니다. 의무보험, 임의보험, 산재, 배상책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 계산보험 많죠. 어학이론은 안기 위주로 되니까 또 만만치 않습니다. 자동차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면 공부를 해야 될까 저는 강함하게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사실대로 직장시간을 한다든지 뭘 하시면서 그 틈을 내서 이번에 합격을 하시겠다면 정말 여러분들 잠자는 시간을 지금부터 100일 동안은 확 추리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그러면 시간 확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적어도 우리가 3시간씩 한다면 12시간 정도는 학습을 하는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네 과목이니까요. 네 과목이 12시간을 확보한다면 여러분들은 한 과목에 3시간씩 되는 거고 3시간씩 되는 것 같으면 무엇을 선택을 해서 할까를 생각을 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하루에 3시간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니저에 대해서 궁금해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 이치를 하면 어떻게 하고 제가 어떤 걸 도와드려야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대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학습해 오시는 분들에 의해서 한판정리를 다 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는 저희들 종합 강의 안에 다 업로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조금은 증언은 뭐냐면 이해를 다 못하더라도 안기를 하셔서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기를 하다 보면 또 그 이해가 터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본 강의와 그 다음에 그 기본 강의를 끝난 그 다음에 핵심 강의에서는 정말 답안 출제가 된다면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관점에서 강의가 제 같은 경우에는 약 33시간 정도를 핵심 강의를 했었습니다. 모든 유론적인 문제와 서수력 문제는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쟁점 되는 것은 이렇게 작성한다까지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서수력 저의 핵심 강의를 여러분들이 33시간이니까 우리가 한 시간에 200속을 달리면 거의 20분 내 25분 만에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한판 정리 부분과 겹쳐서 공부를 해보시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비슷하게 또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답안을 한번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은 생길 수 있을 거고 거기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판 정리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판 정리는 제가 지금 약 14개 정도가 있는데 14개 중에 13번과 14번은 자동차 배상 보장법과 시행령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한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리가 다른 개념이 아니고 그 부분은 법령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시행령 자동차 보통 보험 약관의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에 대해서 병률로 배치해서 어떤 비교가 되는 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학습을 한 다음에 약관과 자배법을 반드시 한 번이라도 읽고 가시면 특히나 시험 물론 그거를 한 번만에 다 읽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읽는 습관이 되어서 그걸 몇 회동만 하시도 정말 어느 정도의 답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참고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 이론에 대한 관계된 법령부터 11번 사례 문제의 어떤 12번 이렇게 맨 마지막에는 사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이냐까지라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학습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그의 밑바탕의 지식이 부족해서 거기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특히나 핵심 요약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핵심 요약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아는 선에서 목차만 정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여기서 무엇을 써야 된다는 부분을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해보다는 어려웠지만 암기를 해서 나아가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충분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배법에 대한 이런 우리 한판정리를 보면 자배법은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배법, 민법, 그 다음에 교통법, 보험사기, 특별법까지 이렇게 약 한 10페이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 부분을 보시면 맨 처음에 우리가 제 교재나 그 다음에 핵심 강의 기준대로 그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뭐냐. 우리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은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질 때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는 민사상 책임은 뭐고 그에 대한 근거는 뭐고 그에 대한 보험은 뭔가 이렇게 여러분의 답안을 구성하시는 겁니다. 자동차. 자동차 자배법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는 뭐더라.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로서 대통령에서 정하는 건설기계, 농업기계, 군수품, 그 다음에 공중계도, 의료기기 등은 제외되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 중에서 구종건설기계는 포함된 걸 우리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다. 이런 정도의 개념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배법을 적용을 받는 자동차를 해야 되면 모두 의무보험을 가입하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그 중에서 의무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건 요러 요란 친구들이 있더란 정도로 이런 건 여러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운행, 운행자, 보유자, 운전자, 운행자 책임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이 많이 안 되도록 일정 부분을 안기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운행이 뭐냐?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이라고 딱 여러분이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답안을 쓰실 때 이런 용어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과 구변되는 운전이더라. 운전은 뭐냐? 도로 교통법상 도로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에 사용하더라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행자는 자기를 위해서 운행하는 자고 보유자는 자기를 위해서 운행하는 자이면서 자동차의 소유자이거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하는 거고 운전자는 다른 사람은 우리가 자동차, 자배법에서 운전자는 뭡니까? 그냥 운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 보유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은 우리가 운전자라고 하더라. 그 다음 운행자 책임은 이렇게 운행자가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사상했었으니까 운행자 책임을 지겠죠. 그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데 운행자 책임에서 면책되는 것은 성객인 경우와 성객인 경우에는 고의도는 자살이 있어야 되고 성객이 위해자에서는 삼면책 요건을 입증해야만이 자삽상 운행자, 운행자 책임을 면하게 되더라. 이런 사항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그 다음에 업로드 된 자료를 보시면서 교재나 핵심 자료를 보시면서 또는 다른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서 정리를 해놓으셔가지고 여기서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가미해서 여러분들의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기차게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안기하고 여러분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